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오히려 과거의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는 여전히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그간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 즉 성장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스닥 지수가 3%가량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정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2차전지, 친환경, 제약바이오 너나 할 것 없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현재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여기저기에서 성장주들이 너무나 고평가됐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장주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주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국채금리죠 그 금리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금리가 이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사실 싸냐 비싸냐 그런 것보다도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성장주들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가파르게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주식이 마냥 성장하는 것보단 싸냐 비싸냐 즉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과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2018년부터 2016년까지 이때는 장기 금리 하락 사이클입니다 중간중간에 물론 반등이 나왔지만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러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금리가 하락했을 때 어떤 주식이 부하게 됐는지 그리고 금리가 상승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주식이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금리 하락 시기입니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때가 좀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 주도 섹터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건강관리, 이게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 반도체, 화장품 이런 주식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좀 양호했어요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당대 성장주 내지는 실적주라고 불렸던 종목들이죠 이번엔 금리 상승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 하락 시기와는 주도주가 좀 달라졌죠 IT 가전, 은행 철강 증권 은행 철강 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가치주, 금리가 오르면 좋은 주식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나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금리 하락기에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 이런 주식들이 여전히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1등을 기록한 섹터가 있죠 IT 가전, 이게 좀 모호해요 의미가 그런데 이 IT 가전에는 어떤 주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역시 성장주죠 아니 분명히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금리가 막 상승을 하면 성장주는 하락을 하고 가치주들이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의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는 사실 가치주도 일부 부각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간, 구간별로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2016년 이때 금리 상승 시작기 금리가 막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 이때 과연 주도 섹터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6년 하반기부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사실 최근에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했는데 이때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에 저점이 1.4%였거든요 이게 9월 말이었습니다 2016년 근데 2016년 12월 초까지 약 한 두 달간이에요 두 달 동안 무력 금리가 0.8%포인트나 상승합니다 지금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달 만에 0.3%, 0.4%포인트 상승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이때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주도주들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당연하죠 철강, 반도체, 은행, 조선 즉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반대로 소프트웨어, IT 가전, 건강관리, 제약바이오죠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좀 저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리고 한 2017년 말 정도에 금리 상승이 절정을 찍습니다 섹터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제약바이오, IT 가전, 반도체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반대로 은행, 철강, 기계, 조선 즉 경기 민감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어요 이때는 코스피 지수가 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서도 성장주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느냐 사실 금리가 막 하락하던 시기 이때 성장주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확 오르는 사이클로 바뀌니까 성장주를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가치주로 빠르게 이동을 한 것이죠 즉 머니무부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리가 차츰차츰 완만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한 거는 사실 주식시장의 악재는 아닙니다 그냥 적절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성장주가 또 나온 것이거든요 증시가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바람에 그간 눌려 있었던 그런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성장주 쪽으로 다시금 몰린 것이죠 여기에서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장주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매크로 이슈,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민감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장주가 뭡니까? 말 그대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1년 성장하고 2년 성장하고 말 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성장주라고 볼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성장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금리라는 이슈 때문에 부침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과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업종별 주가 상승률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54% 올랐어요 그런데 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그런 업종이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프트웨어, 화장품 이런 주식들입니다 사실 필수 소비재 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코스피를 크게 넘어섰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IT 가전도 있겠죠 이 중에 대부분은 2차전지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결과적으로 10년이면 금리가 하락했다 상승했다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 부침이 있을지언정 보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했던 그런 주식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성장주들은 과연 정말 언제 팔아야 좋으냐 첫 번째로는요 대중화가 안 될 때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대중화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2차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친환경 이런 것들을 성장주인지 알고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게 성장이 안 되고 대중화가 안 되고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닌 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기 때문에 팔아야겠죠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2차전지, 친환경 이런 것들은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나 장려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가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이런 쪽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경쟁에서 밀릴 때입니다 앞서서 대중화가 안 될 때 이 부분이 산업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경쟁에서 밀릴 때는 기업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기아차를 투자하고 있어요 전기차를 잘 만들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만들고 테슬라도 만들고 여기저기에서 워낙 쟁쟁한 업체들이 많아요 막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밀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것 역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바로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했을 때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산업 요인이긴 한데 앞서서 첫 번째 요인은 그 산업이 대중화가 안 될 때였잖아요 세 번째는 이미 대중화가 됐는데 너무나 크게 대중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성장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회 비용 관점에서 나는 성장적 투자자인데 이쪽 성장이 끝났으니 또 새롭게 성장하는 그쪽 섹터로 넘어가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이 2009년, 2010년? 이때 태동을 해서 2014년까지 엄청나게 보급 속도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10배 이상 오른 주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2015년에 들어와서는 보급률이 이미 다 확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좀 치열한 경쟁이 진행이 되면서 산업이 성숙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닌 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이 부진하고 이에 따라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성장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나는 그냥 주도주를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면서 그렇다면 사실 이미 성장주가 꺾였기 때문에 팔고 최근에 좀 잘 버티고 있는 가치주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내가 투자한 성장주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더 있다면 더 살 수 있고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버티는 그런 방법이 맞겠죠 자 아무쪼록 주가에 마음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초 접근했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